자 여러분들 이제 2026학년도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요 2026학년도 이제 수능 대비 2025년에 진행될 선생님의 연중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또 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재소개를 드리면 이제 메가 들어온 지는 올해로 21년이 됐구요 아까 오다 보니까 강사 이렇게 학원에 어느 강사 수강한다고 이렇게 라스터 이렇게 명단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주민독순으로 붙여놨더라구요 제가 2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1위이면 좋은 거죠 뭐든지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은 일 이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외길 98년 반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수능 외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을 꼭 따라줬으면 하는데 그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q&a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요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선생님의 연중 커리큘럼 많지 않습니다 어 중간고사 때도 쉴 거고 또 기말고사 때도 쉴 거고 제가 혼자서 교재를 쓰는 강사입니다 물론 혼자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연구실장님도 있고 한데요 선생님은 책을 거의 문제집 빼고는요 책을 혼자 씁니다 그래서 책 쓸 시간 때문이라도 연중 커리가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따라올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선생님의 연중 커리를 따라오시면 그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길을 놔두고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게 뭐냐면 구경수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아는 형은요 9월 모평 이후에 들어왔는데도요 두 달 했는데 1등급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주식시장도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돈을 잃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우연적인 경우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또 주식하고도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노력에 거의 비례해서 점수가 나오는 공부 분야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호날두가 연습을 몰아서 합니까 호날두가 1년 중에 예를 들면 두 달만 연습을 해요 실력이 유지되질 않죠 선생님들도 강의를 한 달만 쉬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들랑 그걸 접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연중도 아니고 선생님의 커리가 올라오는 그게 이제 한국지리의 경우는 이제 한지라 그러죠 한국지리의 경우는 수요일날 저녁에 업로드가 될 거고 새지는 목요일날 저녁에 업로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약 3시간 분량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이 3시간 분량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선생님이랑 나갈 진도 분량을 읽으시면 돼요 문제 강좌라면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시간 인강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3시간짜리라면서요 선생님이 목소리가 느리답니다 그래서 1.5배속으로 들으시면 2시간에 끝나요 거기다가 플러스 제일 중요한 30분이죠 뭐야 바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 요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구경만 하다가 끝나게 돼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좋은 습관이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끈다 또 하나가 구경만 하면 구경꾼된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나가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매직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식으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30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지 세지를 둘 다 한다면 수요일 목요일 저녁시간 정도 이거 다 해서 쉬는 시간까지 쉬는 시간 참 쉬는 시간 30분 넣어야 돼요 1시간 듣고 10분 쉬고 1시간 듣고 10분 쉬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스탑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종강이 어려워요 인강을 현강처럼 들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한 5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몰아서 몰아서 해주세요 현장애들 몰아서 듣잖아요 현장애들이 1시간 듣다가 그 다음 주 와서 또 도대체 앉잖아요 수업이 없죠 그러면 인강을 인강처럼 들으시면 망해요 인강을 현강처럼 들으셔야지 성공합니다 스탑버튼을 누른 순간 끝난 거예요 현장애들이 이해 안 된다고 스탑버튼 누르지 않잖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준다면 반드시 1등급은 나옵니다 왜요? 사탐 내용 없어요 알겠죠? 사탐 내용 많지 않습니다 과탐의 반이라는 친구도 있고 3분의 1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루틴만 항상 그리고 모든 공부는 이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 미루는 순간 끝나요 선생님은 방금 뭐 예를 들어 오늘 할 일 뭐 떠오르잖아 미루지 않아요 바로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Q&A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선생님이 이 대답을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조교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앉아만 계세요 여러분이 앉아만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진짜 재밌고 유익한 지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가 재밌다 그래서 듣는데 이제 몇 번 들어오면 그 재미가 뭐 개콘이나 코미디 빅리그의 그런 재미가 아니고 정말 선생님이 말하는 재미는 그 선배들이 말하는 재미는 공부하는 재미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니까 친해지면 그때부터 선생님이 좀 재밌는 말을 던지죠 여러분도 길가다 어떤 날씨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서 개그하면 재밌어요 재미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 개그하면 경계하잖아요 이 새끼 이상하다 똑같은 거야 재미를 원하신다면 틱톡이 있어요 넷플릭스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재미를 드릴 거예요 자 올해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시간의 도전 알짜 개념 이 강좌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모다 시즌1 6월 대비 있었던 거를 없앴어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엔제는요 문제 좀 많이 주세요 선생님이 1년 중에 드리는 문항수가 무려 1600문항입니다 모의고사로 따지면 80회분이에요 한 달에 8회분입니다 일주일에 2회분이 나가요 많은 것이죠 완성도가 최고 높은 것들로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볼 가능성은 없어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를 찍을 거예요 올해 수능에 보시면 거의 우리가 파이널이든 개념이든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세지 12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의 파이널 교제의 수특정리의 9번인가에 있던 문항이에요 여러분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모르죠 왜 꼼꼼히 공부 안 하니까 보여드릴 거예요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탐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리면 이건 뭐냐면 10시간 만에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단원별 핵심 개념을 정리해드려요 왜냐 3월달부터는 사탐 공부를 좀 늦었다 싶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이제 미리 선택했던 과목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바꾸려고 해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 친구들 또는 추후에 또 6월 또는 9월 이후에 또 넘어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친구는 아니죠 학생들이 저 제자인데 근데 이제 초단기 3등급까지는 끌어올려 주겠다 근데 이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듣지 뭐하러 이거 들어요 여러분 빨리 하잖아요 다 하지 못해요 전후 맥락이 생략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어디서 낼지를 몰라요 중요한 내용만 알자 개념만 내면 좋죠 뭘 낼지는 선생님도 몰라요 주변적인 내용은 괜히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다는 전후 맥락도 다 설명을 하고 잔잔한 것들 주변적인 뭐 구석진 내용까지 다 건드린단 말이야 한마디로 개론서니까 사실 이걸 듣는 것만은 못하죠 당연히 시간이 된다면 무조건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은 나머지는 이게 작년부터 이제 요거 두 개는 작년에 듣기 만든 건데 요거 하나 참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뭐 튀겨도 먹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 개념을 개념을 끝냈으니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만점 복습노트 이게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는 개념을 듣고 나면 반드시 찾아서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구조학습을 해요 여기서 공부재매를 들려가지고 이걸 다른 과목도 적용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평가원의 출제 구조 평가원의 출제 구조로 학습을 하는 거야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제 키워드 단원별 키워드를 가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맞히면서 이런 스릴을 느끼면서 하는 작년에 처음 만든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리감옹의 특징이 또 위치니까 요것도 단기적으로 위치 전단원의 위치를 또 총정리합니다 굉장히 짧죠 뭐 3시간 뭐 9시간 뭐 5시간 요 때 완강이 다 돼요 요거를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보는게 부담될 때 복과도 먹고 삶어도 먹고 튀겨도 먹고 하는 거를 만든 거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건 선생님 커리를 따라온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선생님이 ppt 만들고 직접 만들어요 교재 만드는게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은 수업하는 것만큼 수업 준비도 재밌어 하거든 그러면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완벽한 준비 속에 강의를 들어오는구나 오케이 외모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강의는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이게 여러분들이 달랑 두개에요 아니야 이거 올해 작년까지 250문항 이었잖아 300문항으로 늘렸어요 왜 늘렸냐 왜 늘렸냐 지금이 어려운 자료 해석을 안 내요 그래서 어려운 자료 해석 다 거의 많이 빼고요 교과에서 어려운 교과 중심으로 선생님이 알짜 기출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게 시중의 기출들은 그냥 다 싫잖아 선생님은 정말 좋았던 기출 어려웠던 기출 중심으로 싫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짱인 문항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게 답지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풀 수가 있습니다 답지 분리되어 있고요 해설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때마다 또 이제 실모라고 되어 있는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첨부되는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요거 말고 요건 책으로 요건 온라인으로 책으로 온라인으로 책으로 온라인으로 양질입니다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다 이거 끝내주죠 요거는 사설입니다 요건 기출이고 요거는 기출이 아닌 사설 모의고사죠 무려 20회분 그것도 누적된거 크 또 매년 통계 바꾸지 또 매년 선지 바꾸지 또 매년 출제 경영에 따라 뭐 국경문제 생기면 국경 넣지 또 자료해석 문제가 떨어지면 자료해석 문제 또 줄이지 장난 아닙니다 요런 말대로 진짜 남바완입니다 썸섭입니다 썸섭 오케이 요거서 이제 무려 사설 모의고사 총 말하면 거의 26회분을 풀죠 이게 여름방학 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뭐 그냥 실전 스파링 그렇죠 실전 스파링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진짜 개꿀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EBS 수특수환을 완전히 녹여내요 두 번 녹여요 수특은 6월 전에 한번 녹이고요 수환은 또 9월 전에 한번 녹이고요 그 녹인 거를 또 파이널에 또 녹입니다 올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원래 안 냈거든요 잘 올해 유독 수특수환 여기서 한두 문제 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특수환 합치면 4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선생님이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보시겠다면 수환에 있는 5회 모의고사 정도 풀어보는 건 추천드립니다만 그것도 녹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기가 자 이때는 뭐냐면 전 범위를 다시 정리해요 1년 동안 했던 거를 누적해서 또 한 번의 개념을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들이 6월 9월 분석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에 필요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게 선생님의 파이널 문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지 12번이 수특정리 때 나왔던 것이고 선생님 커리가 개념 문제풀이 파이널 문항수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선생님의 가장 플래그십이죠 그렇죠 우리가 샤넬 가면은 그 뭐 백이 있듯이 선생님 강좌에 모든 걸 담아내는 선생님 저 질이 1도 몰라요 그런 학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선생님 저 많이 아는데요 그런 학생을 위한 강좌에요 1도 모르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내신했다고 자부하는 친구도 보면은 띠약 하는 강좌가 이거야 선생님 이거를 지금 25년 했잖아 25년 더 한 것 같은데 내년이 25년 27년네요 27년 했어요 98년부터 했거든 강의를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 가르치는 재미로 그죠 또 여러분들 또 볼 재밌게 볼 것 같은 생각으로 오늘도 쉬는 시간마다 책 쓰고 또 bpt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현장에서 들으시면 와 내가 잘했네 뭐 지금 올라오는 Q&A 보셔도 많은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기쁨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현장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 2 2 3